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글로벌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이미 증시 반영, 지금은 종목 투자 선별할 때 네, 투자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지겨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저희가 좋아하는 업종, 예를 들어서 전기차, 전기차 부품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대장 종목이 지금 신저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T로 시작하는 종목이죠. 네, 저희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참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금요일날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0.3% 올랐으니까 곱하기 12하면 3.6% 그렇게 걱정스러운 건 아닌데 예상치 0.2보다 높다. 이 이유로서 조정을 받았고요. 그만큼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예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PPI를 작년 동기 대비 숫자로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봤었을 때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전달 대비 숫자가 0.4%포인트나 근원 PPI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 이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오랜 기간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 따라서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또 작년 동기 대비 숫자는 어쨌든 그래도 6.7% 상승률에서 6.2% 상승률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플레이션 숫자가 발표가 됐었죠. 그 숫자를 보고 있으면 시장이 처음에 발표가 됐었을 때는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4% 폭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1%대 상승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상보다 좋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7.3%의 CPI였는데 실제로는 7.1%가 나왔으니까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또 전달 대비 숫자를 놓고 보시면 0.1%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고 근원 쪽으로 보시더라도 0.2%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숫자로 계산하면 1.2에서 2.4%의 상승률이죠. 연간으로 그래서 1년 뒤에는 그런 숫자가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더디게 하지 않을까 라고 예측이 되고요. 고점 금리에 있어서도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는 확률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근데 여전히 장단기 금리 차가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확대되고 나서 여전히 상당히 큰 폭의 마이너스 숫자 마이너스 0.7에서 마이너스 0.8 이 숫자 정도의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최근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고요. 그런 숫자들을 애널리스트들이 실질적으로 예상치 전망치를 4.4분기 실적 내년 1.4분기 내년 2.4분기 실적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블룸버그 서베이를 한번 보시면 지금 기준금리의 인하 타이밍에 있어서 저희는 사실 내년 하반기에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서베이 기준으로서는 2024년 6월달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계속 높은 금리 시대 즉 4.5%에서 5.5% 사이에 높은 금리 시대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저희도 충분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5% 때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은 저희는 내년도 하반기 특히 4.4분기가 되면 충분히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인 금리 수준은 3.5% 시대로 복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의 타이밍이나 시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로 접어들었을 때 증시의 바닥을 보였다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숫자는 과거의 1950년대 이후에 경기 침체가 11번 정도 일어났는데 실질적으로 11번 중에 10번이 경기 침체가 일어난 구간에서의 바닥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에 내년말 또는 내후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때 시기에 S&P 500이 저점을 잡을 수 있을 확률이 생긴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전에의 대표적인 하락률을 보시면은 6개월 전 마이너스 2%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번은 상당히 많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의 평균 기간은 10개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바닥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2024년이 될 확률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바닥이라는 것이 최근에 봤던 지난 10월달 바닥 그것보다는 낫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경기 침체의 깊이가 샬로우 그러니까 얕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교 있는 부분 중에서 어쨌든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는요. 여전히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이 12% 수준 정도가 되고요. 또 여신 증가율도 6.8%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의 예금 증가율은 드디어 마이너스 1.3%까지 급락을 했고 1994년 95년의 숫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기간을 생각해 보시면 그 이후에 예금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그때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산했었을 때 사실 94년부터 2000년 다칸법이 붕괴될 때까지 미국의 증시는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시장을 도망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총 여신 나누기 총 예금 비율을 보시더라 하더라도 전에 고점을 찍었던 시기가 106%인데 지금 98.5%니까 바닥 90.2% 대비해서 8%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연말까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은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대율도 마찬가지로 77% 고점에 도달하는 데까지 앞으로 최소한 12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구간에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걱정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기 자본 비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2,4분기에 14.9%이던 것이 3,3분기에 13.4%로 떨어졌기 때문에 과열적인 어떤 경기를 부양시키는 대출 증가율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일정 부분 대출 증가율을 실질적인 개인들과 기업들의 펀드멘탈에 맞추어서 대출 증가율을 늘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는 가지 않지만 경기 과열로도 가지 않고요. 딱 적당한 수준의 어떤 대출 증가율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티어 1 비율을 총 자산 규모 대비해서 숫자를 계산해 보시면 평균적으로 지금 비슷한 수준의 8%대의 8% 이상 8% 3에서 8.5% 사이 정도의 어떤 숫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권은 크게 그 액션 행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체율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경기 침체의 수준보다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대출을 몸사리기를 해서 급격하게 줄일 가능성은 없고요. 그냥 대출 증가율을 적절한 수준의 금리 수준과 맞추어서 여전히 성장률 6%, 7% 정도를 도모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대출 증가율이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실적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올해 4, 4분기 그리고 또 내년 1, 4분기 내년 2, 4분기의 실적을 이미 반영시키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경기 침체의 상당 부분을 이미 주가에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99%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예상치를 보시면 지금 70% 이상이 예상치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더 높은 숫자를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경기 침체 또 기업들의 실적의 악화 이 부분이 그렇게 두려워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익 증가율이 3분기 2.5%가 나왔고요. 물론 이것은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순이익 마진율도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상당 부분의 이 두려움을 시장이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내년도의 예측을 보시면 이익 증가율이 5.5%이고요. 매출 증가율은 겨우 3.3% 이렇다라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둔화가 될 거다. 또는 상당히 하드랜딩으로 가는 게 아니냐. 10%대 성장률에서 3%대 성장률이면 이거는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착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익 증가율이 오히려 작년에 늘어났던 것보다 올해가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내년도는 오히려 올라간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건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율은 예상치인 3.3%보다는 높고 이익 증가율은 5.5%보다 훨씬 낮은 숫자가 앞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섹터별로 보시면 여전히 이익 증가율이 높을 수 있는 업종 내년도를 보시면 필수 소비재가 아닌 이미 소비재 쪽이고요. 또 산업재, 금융, 통신서비스 그리고 S&P500 전체가 5.5% 예상 그리고 컨슈머 스테이플 이게 이제 필수 소비재 그리고 IT 그리고 부동산 여기까지입니다. 반면 헬스케어나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쪽은 큰 폭의 하락이 있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 쪽도 비슷한 모습인데 금융과 필수 소비재 아닌 이미 소비재 쪽 그리고 부동산, 산업, 통신, IT 그리고 소비재, 필수 소비재 이 정도로 좋게 보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 증가율에 대해서 너무 높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이 넷 프로핏 마진이라고 하죠. 순이익 마진율이 올해 경기가 둔화되니까 떨어졌어요. 내년도에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면 더 떨어져야죠. 근데 오히려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틀린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매출 증가율은 오히려 예상치보다 높을 것 같아요. 아마 5%에서 6% 정도의 매출 증가율이 예상치인 3.3%보다 더 높은 숫자 정도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익 증가율은 오히려 0% 살짝 마이너스 숫자가 내년도에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를 집어넣고 적절한 가치를 측정해보고 시장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이 부분 이익 증가율이 0%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숫자고요. 그리고 매출 증가율은 오히려 5%에서 6%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 숫자는 틀렸고 오히려 11.8% 정도에서 9% 정도까지 예측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익 증가율에 있어서 결국 어느 정도의 상승률이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4.4분기에 대한 예측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 관련해서도 4.4분기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P몰티플이 지금 17.1배 정도 수준이고요. 이렇다라는 것은 과거 10년 평균 딱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간다 그랬었을 때 추가로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과거에 고점을 형성했었을 때 이 P몰티플이 23배 수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 대비해서 이익 증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트레일링 P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고점인 트레일링 P를 보시면 35배 수준까지도 올라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2배라는 것은 정말 낮은 숫자이고요. 물론 10년 평균보다 조금 낮은 정도고 5년 평균보다는 제법 많이 낮은 정도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의 어떤 경기 침체 리스크가 주가에 반응이 된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보냐면 내년도에 이익 증가율이 0% 정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금리가 미 연준이 5%까지 땡긴다라고 생각을 해서 10년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5% 때까지 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들여다보더라도 내년도에 적절한 다우존스와 S&P500과 나스닥의 가치는 14,200포인트, 3,650포인트, 11,270포인트 이런 수준입니다. 즉 지금 지수 대비해서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반면에 만약에 내년도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수준이 3.5% 수준에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로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 연준의 기준 금리는 5%까지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을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다우존스의 상승 여력은 35%, S&P500의 상승 여력은 23%, 나스닥의 상승 여력은 38%나 됩니다. 즉 앞으로 고점 형성이 될 수 있는 2024년 상반기까지 향후의 시장이 오히려 20%에서 40% 정도 더 상승을 하고 끝나는 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국가별로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 선진국을 보시면 지금 미국과 미국 안에서도 나스닥 그리고 영국과 독일이 가장 매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중에서 선진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100%로 잡는다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은 선진국이 80%이지만 우리는 65% 정도 들고 가는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더 많이 가져가면 70% 정도. 즉 선진국의 비중을 시가총액 비중 대비해서는 좀 덜 가져가는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은 반대로 지금 보시면 한국, 대만, 중국의 매력도가 가장 높다라고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30에서 35% 정도 가져가는데 철저하게 한국, 대만, 중국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일정상 고정류 다산 투자라든지 산업 생산 숫자들, 소매 판매 증가율 숫자들 쭉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면 여전히 중국 증시는 어떻게 보면 올해 작년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한 해가 내년도에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국 65에서 70, 신흥국 30에서 35% 그 안에서 업종별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성장주 70%, 가치주 30% 정도의 투자 전략 이 안에서 반도체 AI, IT 관련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엘스케어, 전기차 부품 쪽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또 가치주 쪽으로 보시면 천연가스 쪽, 그리고 원자재, 금융, 주택건설, 소비 이런 쪽에 초청을 맞추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13개 성장주들 테슬러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AMD, 퀄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셀즈포스, 애플 정도까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미국의 상장 매력도가 높은 ETF 순위 1위부터 31위를 들여다보더라도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가장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부품, 또 큰 그림으로 전기차,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바이오산업, 또 그리고 반도체, 전자결제, AI 뭐 이런 쪽이 올라옵니다. 그 이외에도 항공 쪽, JTS라는 ETF, 항공 이런 쪽 기본적으로 보잉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런 쪽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고 소비 관련된 쪽에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은 여전히 성장률이 높고 높은 ROE를 창출을 하는 성장주들 위주로의 투자 그 안에서의 보시면은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전기차, 전기차 부품, 그리고 바이오산업, 또 그 이외의 IT인데 이 안에서 반도체도 들어가고 AI, 데이터 마이닝, 자율, 자동화 등등과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인 글로벌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숫자와 미연준의 스탠스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일 때는 종목 선별을 잘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